먹을것은 이건데 삼겹살 아침엔 삼겹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나 올리고 파김치 파김치를 싹올리고 싹올리고 쌈장 살짝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아 음 양파 개맛있어 식사세인데 식사세인데 맛있어 양파쌈은 입에 양파쌈이야 입에 양파쌈 입에 양파쌈 우와 하아 음 맛있어 음 음 이 입이 안 돼 응? 안 돼 맛이 어? 음 음 음 음 좋아 음 음 음 음 음 리버부님 300개 감사합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우리 리버부님 사랑이다 양팥상 맛있구만 유리풀하구만 맞춘이 삼겹이야 삼겹다 올려줘 반칙 꼬다리 하나 올려주고 내가 하나 올려주고 삼겹 올려주고 아니요 뒤집어러워 한편 이거 이거 진짜 안 돼 안 돼 응? 이거 아주 그냥 졸라 맛있습니다 이게 저 꺼야 될 것 같은데 콧물 음 양이 안 찰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더 맛있어요 사은게 아우 맛있어. 맛있어. 한입 쌈 올리고. 한입 질깍게 올리고. 양파. 쌈 올리고. 전라 맛있습니다. 와. 와요. 그냥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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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염. 반지. 이야. 아. 귀염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왜 뭐라 그래 뜨거워 개 맛있다 으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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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이 없으니까 아 충청님 감사합니다 깻잎이 없으니까 양파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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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게 됐을게 다 들어와 아 명절 때 가는 데가 없어 나는 아 명절 때 가는 데가 없어 잠자리 찍어가지고 양파를 이건지 눈이 안 가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